장시간 운전을 하는 등 이와 같이 피로감과 쌓여도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파스를 붙이면 좀 나은 것 같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 원인을 찾고 증상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다양한 척추질환의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통증의학과 장원석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원석입니다. 네, 척추질환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원인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척추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구조물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앞에는 물렁뼈와 같은 수액이 있고요. 그 수액을 지지해주는 섬유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제일 중요한 척추신경이 지나가죠. 뒤쪽에서 보시면 후관절이라고 하는 척추관절이 있어서 우리의 움직임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이 안쪽에는 황색인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앞쪽의 수액이 섬유륜을 뚫고 나와서 나오는 것을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고요. 뒤에는 이 후관절이라든지 아니면 황색인대가 두터워져서 신경관을 쪼르는 것을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죠. 옆에서 보시면 이 디스크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에는 척추 자체가 있죠. 이 척추 자체의 변성이나 아니면 퇴행 그리고 골절에 의해서도 통증이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척추 전체를 쌓아오고 있는 근육이 있는데요. 이런 척추 주위의 근육에 의해서도 통증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곳에서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서 좀 증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한 디스크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디스크는 이 앞쪽에 수액과 섬유태가 합쳐져서 하나의 디스크를 형성하는데요. 이 척추 사이에 있는 연골에 해당되죠. 이 부드러운 연골이 원반 모양의 물렁변인데요. 이 척추의 충격을 흡수하고 또 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지나가는 척추 신경을 지나가는 안전한 통로의 역할로서도 같이 디스크 역할을 하게 되죠. 네. 보통 이런 정상적인 디스크가 어떤 안 좋은 자세라든지 외력에 의해서 후방 섬유태가 찢어지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수액이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 빠져나온 수액이 뒤에 있는 척추 신경을 누름으로써 디스크 탈출증이 진행이 됩니다. 네. 어떤 증상들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죠? 이분을 보시면 대표적인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을 보여주는데요. 앞으로 많이 숙이면 숙일수록 다리가 더 땡깁니다. 그리고 앉아있지 못하니까 자꾸 안절부절하게 서 계시기도 하고 또 서 있으면 또 힘드니까 또 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중간에 이제 운동이나 노동을 한 뒤에도 자주 허리를 삐기도 합니다. 병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요통보다는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종아리, 발목으로 통증이 뻗쳐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방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사통이 심해지죠. 사실 디스크 다음으로 좀 많이 알려진 또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떠한 문제로 생기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퇴행성 질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안쪽이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신경이 하얗게 보이시는 부분 있죠. 이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안쪽에 신경이 잘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고 뒤에 있는 후관절이 두터워지고 인대, 황색인대가 비유가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안에 있는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고 현류장애가 생기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정상적인 척추관에서는 이 황색인대가 이렇게 얕죠. 실제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보면은 노란색을 띄고 있어서 황색인대라고 합니다. 이 황색인대가 나이가 들수록 어떤 퇴행 과정을 거치면서 두터워지게 되는데요. 이 두터워진 황색인대에 의해서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현류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와는 좀 다릅니다.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죠. 앉아 있으면 편한데 서 있기가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서서 걸으면 엉치가 빠진다든지 오래 못 걷는다든지 아니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힘이 빠진다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해서 많이 주물러야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인데요. 특히 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설거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싱크대에 기대야 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 보시면 팔꿈치 이런데 굳은 살이 많이 베겨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는 평지는 굉장히 힘든데 오히려 둘레길과 같은 오르막 걷기가 더 수월해하십니다. 앞서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전히 좀 다른 질환인 거죠? 어떻습니까? 두 질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치료에 임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네. 앞에서 보시면 디스크 탈출증은 앞쪽에 있는 수액이 섬유룬을 찍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온 섬유룬 자체를 찍고 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게 되고요. 그걸로 인한 방사통이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반면 척추관 협착증은 뒤쪽에 있는 후관절과 황색인대가 두터지면서 신경을 서서히 쪼여갑니다. 그래서 증상이 대개는 중장년층에서 발생하고요. 보통 증상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로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을 확인한 뒤에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가 진행이 되는데 초기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우리가 처음에 증상이 경미하고 처음 통증이 시작되었을 경우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죠. 네. 그런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는 검사를 한 뒤 병변을 확인하고 주사치료나 시술치료와 같은 중재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만약 그래도 효과가 없을 경우는 현미경 수술이나 아니면 고정수술이나 같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다음. 네. 보통 이제 3개월 동안 치료해도 계속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 또는 허벅지, 무릎, 종아리, 발목까지 어떤 심한 운동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소변 조절에 이상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를 마미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외에 보행이 아주 어려운 경우 이럴 경우는 수술적인 원인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늦어지면 나중에 신경회복에 좀 지장이 생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수술을 두려워해서 비수술인 그런 시술을 좀 더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치료 시 좀 어떤 점들을 더 중요시해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신경이 눌리면 통증이 늘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디스크가 튀어나왔죠. 즉 물리적인 압박이 진행이 된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화학적인 염증 반응이 발생합니다. 이런 화학적 염증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 자극이 오고 이 자극이 이제 방사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신경근 주위에 어떤 염증 반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다음.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경근 주위에서의 어떤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시면은 지금 사오분 디스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사오분 디스크가 나와 있는 사오분 디스크를 치료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 위에 3, 4번을 치료한다 했을 때 이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 주사와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비수술 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그 부위에 대한 신경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약도 드시고 주사치료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주사치료를 왜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우리가 주사치료를 하는 이유는 바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약을 드시면 그 약은 위를 통해서 간으로 가는데요. 간에서는 약물 대사가 일어납니다. 즉 약효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떨어진 약효가 그런 약들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전신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이 신경염증에 있는 저 허리 부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사치료를 했을 경우는 네. 이런 직접적으로 간 대사라든지 전신순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농도 예를 들어 한 100분의 1 정도만 사용해도 동등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은 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통증 원인이 되는 병변에 접근해서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 시암이라는 기계입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인데요. 모양이 C자다. 그다음에 팔처럼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시암 기기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초음파보다는 좀 더 정교한데요.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 정보는 어떤 2차원적인 정보로서 평면도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복잡한 구조에서는 시암으로는 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CT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계가 바로 이제 CT, 치료용 CT기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평면도 대신에 단면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단면도는 3차원적인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들어가는,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에서 신경이나 혈관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 약제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요. 어떤 생리식염수라든지 조형제라든지 아니면 DNA 주사라든지 아니면 신경 부종을 감소시키는 효소제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약제들을 같이 병합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기를 이용하고 또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양을 반 이하로 줄여도 충분히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이제 쉽게 설명하면 수술이란 것은 오른쪽 그림처럼 물리적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거고요. 비수술적 치료는 화학적인 염증을 줄여주는 거에 해당되죠. 자. 그러면 CT 유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들어본다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거는 일반적인 주사 치료법은 아니고 좀 더 이제 다양한 질환 중에서도 좀 드물긴 하지만 일반적인 시암으로는 하기 어려운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그 아래와 같은 질환들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이제 CT 유도화 치료가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치료가 지금 경추질환 치료에도 좀 도움이 되죠? 네. 네. 특히 이제 우리 CT 유도화 치료법이 경추에 많은 도움을 주죠. 보통 이제 우리가 요추, 허리 쪽에서는 시암으로 대부분 다 커버를 하는데요. 우리 목에서는 많은 동맥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뇌로 가는 신경이나 혈관을 피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단면들을 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는 저 동맥들을 건드렸을 경우 뇌의 경색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자입점을 정하는데요. 오른쪽 저 빨간 라인이 우리가 레이저 가이드라고 해서 저 방향으로 치료해줘라 하고 이렇게 가이드가 돼 있습니다. 저 가이드는 미리 우리가 치료 전에 미리 깊이와 각도를 재서 들어갈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것을 위에서 보는 단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걸 보시면은 CT 유도화에서 혈관과 신경을 피해서 신경 구멍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미리 측정된 각도와 깊이로 바늘을 집어넣게 되고 적정, 제일 적절한 위치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아까 준비한 약재들을 투여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CT 유도화 주사 치료로 경추지단으로 인한 증상이 완화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만나보겠는데요. 50대분의 사례입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이분은 50대 직업 군인이신데요. 아주 심한 경추통이랑 우측 팔 저림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외부에서 경추 6번, 7번 디스크 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요.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직업상 이분은 수술을 하시게 되면 조기 은퇴를 하셔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른 방법을 원하셔서 저한테 내원하셨던 분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6번, 7번의 심한 디스크가 한 4회에 걸쳐서 우리가 CT 유도화 신경치료를 시행을 하였고 6개월 뒤 확인 결과 디스크가 많이 흡수되어서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 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CT 유도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다른 치료를 좀 알아볼 텐데 우선 천추 골절이 뭐죠? 어떤 우리 몸의 부위인가요? 네. 천추는 저 슬라이드를 보시면 척추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척추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 그림에서 한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천골 또는 천추라고 하는데요. 허리에 충격을 분산해주고 체중을 우리 다리로 전달해주는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천추가 골절이 나이가 들수록 또는 여성분일수록 평상시 이제 골다공증이 심한 분일수록 잘 발생하고요. 그 전에 이제 기왕력으로 류마티스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골반암이나 전이암으로 방사성 치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면 더 쉽게 골절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렇게 천추가 골절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네. 저 그림 한번 보시죠. 저기를 잡고 들어오십니다. 아 그래요? 저 부위가 이제 천추가 있는 부위인데요. 기둥이 되기 때문에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앉아있기도 힘드시고 몸을 돌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천주 골절을 한번 의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진단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엑스레이나 CT로는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CT 상에서 보시면은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미세한 골절설이 보이고요. 이걸 발견해야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제 MRI를 골반 MRI를 찍게 되면 저 오른쪽 그림에 하얗게 나온 부위가 천추에 해당되는데요. 저렇게 조형 증강이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천추 골절이 진행이 되었구나 하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골반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계속되면 아예 걷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천추 골절인 경우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은 어떤 치료법이 될까요? 네. 천추 골절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2개월 정도를 눕혀놓습니다. 뼈가 금이 갔기 때문에 붙으라고. 그다음에 이제 진통제도 투여하고 골다공증 약도 같이 투여를 하게 되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절대 안정을 했을 경우 제일 중요한 심장이나 폐기능이 감소되고요. 이로 인해서 혈전이 생기기도 하고 폐렴이 증가되면서 또 동시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기존의 골다공증이 더 악화되는 악수단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기에 우리가 이제 천추 골의 시멘트를 주입을 해서 안정화시키고 또 조기에 보행을 시키면 이러한 부작용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폐렴이라든지 혈전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추가적인 골다공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천추 골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시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시멘트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가 공사장에서 쓰는 시멘트가 아니고요. 인체에서 예전부터 써왔던 뼈를 붙일 때 쓰이는 그냥 약물인데 일반인들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시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보통 이제 흉추나 요추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산을 보고 신경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빨간색 화살표를 보실까요?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그게 천추인데요. 굉장히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신경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경우 그 밑에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경의 위치를 확인하고 바늘의 방향을 확인해서 치료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천추에 골절이 생기면 시멘트를 해서 붙여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예호가 좋은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네, 90세 우리 어머님이신데요. 네. 네, 2주 전부터 양쪽 엉치가 너무 아프고 일어나기도 어렵고 돌아 눕기도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화장실을 혼자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호자문이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생활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네. 오셨을 때 다음,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MRI에서 왼쪽 보시면 이제 조형 증강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천추골 골절 하에 우리가 시멘트 주입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실제 하는 사진인데요. CT 유도 하에서 각도를 잡고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맨 아래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골절된 부위로 시멘트가 정확하게 투입되면서 골반이 안정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환자는 이제 다음 날 잘 걸어서 퇴원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부분 마취하나요? 아니면 전신 마취하나요? 네, 이거는 이제 국소마취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우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는데요.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CT 유도 하 디스크 낭종 흡인술인데요. 디스크 낭종도 잘 모르겠고 흡인술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말이 좀 어렵죠. 낭종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물주머니에 해당됩니다. 아, 그래요? 네, 물주머니는 물을 이제 빼낸다 이거죠. 네, 네, 네. 이분은 이제 30대 남성분인데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MR을 찍었더니 이제 디스크 낭종으로 진단이 되었는데요. 오른쪽 그림 보면 이제 콧같이 나온 거 있죠? 하얀 거. 네, 네, 네. 네, 그게 이제 디스크랑 연결되어 있고 이제 진단으로 이제 디스크 낭종으로 진단이 되었는데요. 네. 이러한 낭종은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하고요. 어떤 외상에 의해서 디스크 내부에 혈액이 고이면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 액체가 고이는 거죠. 일반적인 디스크는 디스크 자체가 나온 거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증상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병변에 접근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모든 허리병은 증상은 다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거에 따른 원인은 매우 다양하거든요. 네, 보니까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저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CT 유도 하에서 그러니까 CT를 이용해서 각을 미리 잡고 우리 낭종 쪽으로 이제 바늘이 접근해가는 사진을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네, 네. 저 안쪽에 다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뢰밭 같은 거예요. 저 지뢰밭을 피해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저 단면도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일반적인 시험으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디스크 낭종을 흡인을 했고요. 그럼 빼내는 건가요? 흡인 쓰면은? 네, 흡인이라는 건 이제 빨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2주 뒤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서 재촬영했더니 낭종이 많이 흡수가 돼서 치료를 종결하였던 케이스입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CT 유도화에 병변을 좀 직접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보면서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치료 역시 계속 CT 유도화 디스크 낭종 흡입술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네, 앞에 이제 디스크 낭종이고요. 이분은 이제 후관절 낭종이라는 질환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후관절에 낭종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오른쪽 MRI 사진 보시면 약간 저 하얀 혹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후관절 낭종이 되겠는데요. 이 후관절 낭종은 대개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약간의 퇴행성 질환입니다. 이분의 예를 보시면 60대 남성분인데요. 이제 골프시고 나서 갑자기 통증이 아주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방문하셨고 MRI 결과 이제 후관절 낭종이 나왔는데요. 환자분께서는 이제 수술 방법을 최대한 피하시고 다른 방법을 원하셔서 우리가 CT 유도화 후관절 낭종 흡입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진을 보시면 후관절 쪽으로 접근을 해서 관절각 내에 바늘이 위치하고 거기서 흡인을 하여서 디스크 낭종을, 후관절 낭종을 우리가 치료를 하였고요. 그 외에 한 3회 정도 더 추가로 치료를 한 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또 시행을 하는군요. 네, 후관절 낭종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퇴행성에 가까워서요. 그때 8개월 뒤에 이제 확인을 하였는데요. 후관절 낭종이 많이 흡인되어서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낭종도 어떤 부위의 생긴에 따라서 또 달라지던군요. 네, 이렇게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 드렸는데 계속해서 좀 알아볼 치료법은 CT 유도화 농양 배액수래요. 어렵네요. 네, 말들이 좀 어렵고요. 오늘은 좀 일반적인 치료보다는 좀 특이하게 오시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면 보실까요? 농양, 쉽게 말하면 고름이라고 그러죠. 아, 그렇죠. 고름. 이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40대 남성분입니다. 평상시 지병에 당뇨가 있었던 분인데 타 병원, 타 의원에서 침치료도 받고 주사치료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방문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심한 요통이랑 사태고니 통증을 호소해서 검사를 했더니 왼쪽처럼 근육 부위에서 조형 증강이 되었어요. 단면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단면도를 보시면 허연 덩어리 같은 것들이 근육에서 보이는데 이런 허연 덩어리는 원래 근육에서 보이는 조직들이 아니죠. 피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였고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피검사 사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백결구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고 ESR-CRP라는 염증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급성 감염 소견에 의한 척추 농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 농양 같은 경우는 고령을 빼야 되나요? 그렇죠. 고령을 많이 뺄수록 좋아요. 그런데 당뇨나 면역 질환이 있거나 고령 환자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침치료나 주사치료를 할 때도 세균 감염으로 인한 농양 발생 가능성이 증가됩니다. 이런 분을 치료할 때는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죠. 농양은 최대한 많이 빼는 게 좋은데요. 농양을 충분히 뺀 다음에 항생제를 투여하게 되면 효과가 좀 더 빠르고 항생제를 적게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런 부작용도 줄고 치료 기간도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치료법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전에는 늘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골절됐을 때, 낭종, 물주머니가 생겼을 때 또 어떤 고름, 농양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재적 치료로 또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보통 일반인들이 신경 성형술이라고도 하고요. 신경 성형술은 잘 알겠어요. 신경유착 박리 시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꼬리뼈로 우리가 기존에 꼬리뼈 구멍이 있습니다. 그쪽 구멍을 통해서 특수 카테터를 넣어서 병변 쪽에 접근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저 빨간 점에 우리는 다 맞추고 싶어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장벽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화살로는 저 빨간 점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화살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가능하지만 실제 그런 화살은 별로 없죠. 밑에 보시면 실제 우리 몸에 있어서 저 빨간 지점이 바로 염증이 제일 많은 부위라고 가정을 할 때 대부분의 환자는 당연히 병이 있는 상태로 오시죠. 그렇죠.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저 장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사를 치료를 했을 경우 이런 장벽에 의해서 약물이 원하는 저 빨간 타겟 즉 염증이 제일 심한 곳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휘어지는 카테타를 통해서 우리가 장벽에 있으면 그 장벽을 우회하기도 하고 넘기도 해서 빨간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신경유착박리 시술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군요. 또 통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방사통과 요통은 약간 작용기전이 틀립니다. 방사통은 우리가 신경근 자체의 염증이 생겼을 때 주로 오기 때문에 왼쪽처럼 카테타가 신경근 쪽으로 붙어서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요통은 전반적으로 통증이 올 뿐더러 대개의 경우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데요. 후관절에서 오는 통증도 동반되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런 통증이 동반되었을 경우는 고주파 치료라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주면 좀 더 효과를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신경성형술의 치료 사례 볼까요? 네. 이분이 50대 여성분이신데 교사분이세요. 네. 왼쪽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고요. 문제는 서서 수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많이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효과가 없어서 방문하셨고요. 환자분은 수술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존적 치료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이런 신경유착박리 시술인데요. 시술을 하고 몇 차례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하고 나중에 8개월 뒤에 확인했더니 디스크가 많이 감소가 되어서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네.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굴삭기 운전하는 61세 남성분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를 타병해서 많이 받았고요. 증상이 거의 호전이 되지 않아서 방문하셨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나왔는데요. 이러한 우측 하지 저림과 보행 장애로 오셨지만 운동신경이 아직은 계속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또 환자분도 수술을 원하지는 않으셨고 만약에 운동신경이 많이 손상되고 보행도 어려웠으면 우리가 수술적인 방법을 좀 더 고려할 수 있는데 환자분은 이제 수술도 원하지 않으시고 다행히 운동신경도 괜찮으셔서 신경유착박리 시술을 시행하였고 8개월 뒤 확인 결과 디스크가 많이 흡수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분이신데요. 네. 지하철 공사에서 정비 관련 업무 하시는 분이신데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죠. 마찬가지 이유로 환자분도 이제 수술도 원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일반 치료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유착박리 시술을 하였고요. 3에서 한 4회 정도 추가적인 주사 치료를 시행 후 나중에 8개월 뒤 확인했는데 거의 흡수가 되어서 치료를 종결하였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지금까지 척추질환 치료 시 도움이 되는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주의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제일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또 정밀한 치료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치료를 잘 받아서 수술 안고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장원석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교차가 클 때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특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닥터큐 네오만하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